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술풍선 하나로 다람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요술풍선 하나를 끝을 잡으시구요 자 펌프 8번 하겠습니다 1 2 3 4 4 4 5 6 7 8 제가 늘 얘기했듯이 첫번째는 바람을 조금 빼주시구요 묶어주세요 자 다람쥐얼굴이 될 방울 하나를 만드시구요 항상 늘 얘기했듯이 첫째 방울은 꼭 잡고 계셔야 되요 그 다음에 귀가 될 방울 두개를 만드겠습니다 첫번째와 세번째를 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됐습니다 목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 놓치지 않게 잡으시고 앞발이 될 부분은 이렇게 어깨에 껴야 되기 때문에 좀 긴 방울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마찬가지로 첫번째와 세번째를 잡아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몸통 될 부분은 방울 하나 만드시고요 이것도 첫번째 그러니까 잡고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앞발과 마찬가지로 긴 방울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첫번째와 세번째를 잡아서 돌려주세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이쁜 다람쥐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때 다람쥐 할라톤은 꼴이잖아요 만약에 혹시 여기 방울에 끝까지 바람이 찬 경우는 상관없는데 바람이 안 찼을 경우에는 이렇게 밀어서 끝까지 바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자 끝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세요 놓치지 않게 딱 잡으시고요 자기 손에 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잠깐 이렇게 잡고 계셨다가 이거를 이렇게 놓으시면은 다람쥐의 꼬리가 이렇게 꼬부라집니다 다람쥐 눈은 여기다가 마커를 그려도 되고요 저는 미리 상품으로 나와있는 이렇게 눈 알 그거를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다람쥐가 완성됐습니다 이거를 우리 조카나 이쁜 아이들을 어깨에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? 자 오늘은 유수분산 한개로 다람쥐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